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풋보레시아의 2nd Chance입니다. 저는 코치 바비입니다. 오늘 저는 한 명의 guest입니다. 이름은 첼로 부가스입니다. 지금 유나이티드시티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의 C-GAMES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U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더 소개해드릴까요? 네, 저는 첼로 부가스입니다. 저는 대바오의 여전히 아기 zealand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 중 축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돈 투통과 함께 어떤 일을 좋아하지pt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이 부가스는 다행히 즐거운과 힘들고, 좋은과의 극복은ace mechanism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저는 완전히 잘하는 그런ити입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계획은? 뭐, 저는 축복을 한다면, 저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디에서든, 아시아에서, 저의 꿈이. 저는, 제가 알게 된다면, 그리고, 어떤 기획을 하신다면, 어떤 기획이나, 어떤 행동을 하는지, 뭐, 지금, 지금 현재, как Олей나는 배우가age contexts, 적용적으로 제작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Sheriff의 쇼핑이 괜찮다. 마지막 질문. 빌터에서 어떤 스페셜 있는 전체들과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네, 저는, Igor의 스페셜 을 1vs1의 스페셜을 한다면, coast it's not just dribbled like straight with the same speed and stuff but my technique is like what you've taught me is just do change speed or do like a one fancy work just to confuse your defender and then boom easy okay thank you for your answering so 이제 1v1의 철로 부가스에서 1v1의 연습을 할께요. 준비됐어요?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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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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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안녕. 안녕.